그래서 좋은 테이커웨이는 어떻게 해야 좋은 건가요? 많은 분들이 테이커웨이를 시작을 할 때 팔로 시작을 해야 되냐 아니면 헤드로 시작을 해야 되냐 아니면 몸을 돌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냐 아니면 손으로 시작을 해야 되냐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정답은 모두 다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입니다. 그런데 단지 클럽 헤드가 궤도의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아 보이는 것뿐인데요. 지금 이 테이커웨이를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같이 해야 된다는 건지 유기적으로라는 단어가 다 와닿지가 않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클럽과 지금 제 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연결되어 있는 전체 움직임이 조화로워야 된다는 건데요. 어느 한 부분의 움직임이 이렇게 과도하게 아니면 헤드만 움직이면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정확한 궤도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의 스윙이 다 엉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발을 하실 때 이렇게 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손의 움직임이 과하죠.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게 잘못된 테이커웨이. 네. 아니면 헤드만 먼저 과도하게 많이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몸이 전혀 쓰여지지 않는 그런 스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한 부분이 과하게 움직이지 않고 조화롭게 잘 움직이는 테이커웨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앞에서 했던 샷들과는 조금 다른 스윙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앞선 샷들과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좀 일체감 있는 그런 테이커웨이를 보여줬는데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사실 여태까지 이제 골프를 배우면서 그래도 테이커웨이를 할 때 어느 부분으로 리드를 한다든가 어깨로 같이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헤드, 팔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여야 된다든가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은 아마추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왼쪽 어깨, 아니면 왼쪽 손 끝에 이렇게, 아니면 오른쪽을 열어. 맞아요. 근데 이게 다 같이 움직여야 되지만 제가 만약에 어느 분을 레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헤드를 많이 움직이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다 같이 움직이세요라고 제가 레슨을 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헤드보단 손과 몸의 움직임이 좀 덜할 거기 때문에 몸으로 좀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정답은 같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군요. 아, 안돼. 2... 쭳.